채린이들 안녕하세요. 셀럽이 되고 싶은 버추얼 유튜버 채아입니다. 있는 사이로 살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채아에게는 첫 크리스마스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럼 첫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인터넷에서 프리 쇼핑을 해보겠습니다. 출발! 우와! 트리 종류가 진짜 많아요. 초록색 트리, 바이러스 트리, 흰색 트리도 있어요. 다 예뻐서 고르기 힘들어요. 흐끼흐끼. 으아! 모르겠어요. 뭘로 부르지? 신규 상품? 높은 가격? 인기술? 올해는 성과금도 없으니까 낮은 가격 순! 탈릭! 주문 완료! 어? 여러분! 벌써 택배가 도착했어요. 승호석 배달 타입스키! 지금 나가요! 택배가 도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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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승리다! 뭐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주문하기 결제 완료! 네 갑니다! 아...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작은 건가요? 아... 제가 생각했던 트리는 제 몸보다 더 크고 화려한 트리였는데 난 행복할 수가 없어! 하... 뭐 실망스럽지만 어쨌든 산 거니까 이렇게 태아의 방 한켠에 놔둘게요 어때요? 이제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 같나요? 태아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꼭 와야해! 좋아! 좋아! 기본이야말로 주문 완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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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